시대를 대변하는 역할까지 맡았던 전원일기 제가 나중에 커서요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전원일기는 국민 드라마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처음이자 마지막 전원일기 동참회가 지금 시작됩니다 폐지한다는 소식이었죠 전원일기 동참회가 지금 시작됩니다 어떡하지? 아 나 눈물 나는데? 진짜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진짜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나 이 빨리 소리 진짜 안 해봐요 아 너무 좋네요 이게 전원일기를 많이 기다리시고 많이 추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일기 2021은 금요일 밤 8시 45분 MBC에서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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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4... MORGAN 3... Q5 Q 7 Q Q Q Q Q